1. 책벗인생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혼인할 나이가 넘은 한 처녀가 일가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예전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흉한 전염병이 나돌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고 이 처녀만이 혼자 기적같이 살아남아 나무 열매나 풀뿌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물을 기르러 동네 냇가로 나갔는데 상류 쪽에서 떠내려오는 물체 하나를 발견하였다. 점점 가까워 오자 유심히 보니 그것은 냄비였다. 얼른 잡아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들어있었다. 처녀는 얼른 아이를 꺼내어 안았다. 아이는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인사라도 하듯 생글생글 웃어보였다. 처녀는 마침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참이라 아이를 보게 되니 반가웠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면서도 시종 콧노래를 불렀다. 처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 아이도 그런 처녀의 정성을 아는지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다. 그리고 어느 듯 이제 걸어다니며 혼자 놀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냄비가 물살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흘러내려온 걸 보면 분명히 그다지 멀지 않은 상류 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야.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지금쯤은 제 부모를 찾아주는 게 사람의 돌이겠지. 처녀는 아이를 떠내려온 냄비 속에 앉히고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다. 냄물을 따라 한나절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니 드디어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여러 채의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행여나 아이 부모님을 찾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힘이 생겨났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뚝 솟은 큰 기왓집 한 채가 있었는데 허기도 달랠 겸 도움도 얻을까 하여 무작정 찾아 들어갔다. 집 문 앞에 도착한 처녀는 아이를 내려앉은 다음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집 안에서 빼어난 미모를 가진 한 여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아니, 누구시오? 미모의 그 여인은 귀고리와 먹거리 등 온갖 장신구를 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었고 처녀에게 또 말했다. 밥을 얻어 먹으려고 왔다면 다른 집에 가서 알아보게. 여인이 쌀쌀 맞게 한마디 내뱉고는 대문을 바로 닫으려 하자 처녀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다. 여보시오, 잠깐만요. 당신은 참 인정도 없는 사람이군요. 어린아이를 봤으라도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나요? 아이를 보고도 가엾단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말의 여인은 은자는 듯 말했다. 그럼 잠시만 머물다 가시오. 처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집주인인 남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주인 남자의 첫인상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였고 뭔가 다른 비범한 기운이 풍겨져 왔다. 하지만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안색이 몹시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지 않아 덥수룩하였다. 잠시 머물다 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주인 남자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대문을 열어준 여인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라고 일렀다. 문을 열어준 여인은 집의 안주인이었던 것이다. 하하, 그 녀석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아기가 낯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아, 네. 아기가 무척 순하답니다. 어서 안아보세요. 처녀에게서 아이를 받아앉자 주인 남자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주인 남자는 처녀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함께 놀아주었다. 아이는 곧 주인과 어울려 장난을 치며 놀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다소 짓궂게 굴어도 그저 입가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또 안았다가는 번쩍 축혀올리기도 하며 마치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곧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렸다. 그러자 처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주인에게 물었다. 아, 왜 저러시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예? 저 때문이라니요? 저 양반은 지금 얼마 전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쪽이 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바람에 이런 아이 생각이 나서 저렇게 슬퍼하는 거라고. 이렇게 안주인은 매우 차갑게 쏘아붙이며 처녀를 째려보았다. 처녀는 그런 사정을 듣고 보니 몸둘바를 몰랐다. 그렇다고 곧바로 아이를 안고 그냥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나른 점으로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기에도 늦은 시간이었다. 염치에 불구하고 처녀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고 밤을 보낸 후 이튿날이 되자 떠날 채비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왔던 그대로 아이를 냄비에 다시 앉히고 짊어진 채 주인 남자에게 인사를 고했다. 그는 안방 문을 열고 얼른 나오더니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묻고는 마루에 서서 처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주인 남자가 마당으로 뛰쳐내려오더니 처녀에게 물었다. 아이, 잠깐만요. 이 냄비는 원래 아가씨가 가져온 것이요? 아, 이 냄비는 저의 것은 아니지만 올 때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내가 이 냄비가 어디서 많이 본듯해서 그러는데 이 냄비를 어디서 구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바로 그때 어디선가 후다닥 뛰쳐나온 안주인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는 말했다. 당신도 참! 길 떠나는 사람 부잡고 그런 것은 왜 물어보세요? 끝까지 그렇다나가 어디서 났건 남자인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어서 들어가시오. 당신 볼 일이나 보세요. 이 여자는 제가 돌려보낼게요. 그러나 바깥 양반은 부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가더니 또 말했다. 내 말에 답을 좀 해주시고 잠시 좀 기다려주시오. 아무래도 이 냄비를 어디서 내 많이 본 듯하니 내 기억이 되살아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그리고 이 냄비가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을 좀 해주시오. 처녀는 주인 남자의 간절한 물음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사실 이 냄비는 몇 년 전 아이를 싣고 동네 냇물에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예? 그게 정확히 몇 년이나 되었어? 예, 이제 한 3년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럴 수가. 주인 남자는 뭔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눈이 빛나면서 잔뜩 긴장감 있는 얼굴 표정이 되었다. 처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 냄비 안에 실려 냇물을 따라 내려온 이 아이를 지금껏 성심껏 길러왔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랐기에 친부모에게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돌이라 여기고 이렇게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났은 것입니다. 처녀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저건 우리 집 냄비야. 3년 전 내 생일에도 저 큰 냄비에다가 고기를 삶았었지. 그렇지 않소, 여보? 바깥 주인이 자기 부인에게 얼굴을 돌려 묻자 아내의 얼굴이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아, 글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부인은 이렇게 얼버무리며 남편의 시선을 피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주인 남자는 뭔가 확신이라도 생긴 듯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보시오, 부인. 남자인 내 눈으로 봐도 저 냄비는 우리 것인 줄 단번에 알아보겠는데 하물며 부엌 살림하는 당신이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오. 주인 남자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아내를 꾸짖었다. 전 그렇다면 좋소. 저 여인의 말이 거짓인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꼭 밝혀내겠소. 주인 남자는 하인을 시켜 활옷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활호가 도착하자 펄펄 끓는 물을 담아와 준비한 활호 위에 올려놓은 뒤 부인에게 말을 하였다. 자, 이 냄비 속에 손을 넣어보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손을 대고 말 것이지만 거짓말을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 어서 손을 넣으시오, 부인. 안주인은 펄펄 끓는 냄비의 물을 보자 그만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여보, 우리 아이는 정말 3년 전에 냄물에 빠져서 진짜 죽었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보란 말이 아니오. 그러자 부인은 무너지듯 철퍼덕 주저앉았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 저 냄비는 우리 것이 맞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도대체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를 버렸단 말이오? 남편이 울부짖듯 큰 소리로 묻자 부인은 그간의 불만을 하소연하였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당신은 오직 저만 사랑해 주었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예뻐해 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온통 관심은 아이에게만 있었어요. 오직 아이만 사랑하고 저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자식 따위는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냄비에 넣어 냄불에 띄워보냈던 거예요. 아내의 넋두리를 다 듣고 난 남편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비정한 아내이자 아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꾸짖으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아이의 어미 노릇을 하게 할 수 없으니 당장 여기서 떠나시오. 그리고는 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처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주어서 정말 고맙소. 아이가 그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저 사람의 말만 믿고 그렇게 생각을 그치고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았으니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처녀는 주인의 권유로 며칠을 더 그 집에서 묵었다. 그 후 주인 남자는 길이를 택해 처녀의 마을로 가서는 돌림병으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다. 이런 주인 남자의 모습에 감탄한 처녀는 아이 엄마가 되어달라는 그의 간곡한 청혼을 받아들여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고 둘은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처녀는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을 무척 잘 따르며 튼튼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그 마음이 더욱 컸었다. 이렇게 처녀는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엿한 부잣집의 만아님이 되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버린 비중한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다 못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운막을 짓고 홀로 외로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외롭게 혼자 살던 처녀와 부럴 곳 없이 떵떵거리며 지내던 부잣집 만아님 이 두 여인의 운명은 이리하여 바뀌게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옛날 어느 지역에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걸핏하면 남에게 시비를 거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이 청년은 동네에서 성격 급한 젊은이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와 마주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역시도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일이 발생한 후에야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하며 자신이 낭패를 보게 된 것을 후회하기가 일쑤였다. 청년은 많은 고심 끝에 오랜 수양으로 높은 덕을 쌓았다는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스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차분하지 못하여 매번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으니 모쪼록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자 청년을 찬찬히 살펴보던 노승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아직 젊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네. 하지만 결코 좋지 않은 성격인 것만은 분명하니 어서 고쳐야겠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의 이 못된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세상은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러니 마음 수양을 통해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네. 그 수양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백일 기도를 드리게나. 스님은 백일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수양을 쌓으면 온화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청년은 곧장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깊은 산속으로 수양을 위해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높은 바위 하나를 골라앉아 백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낮 동안은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견뎠고 밤에는 찬이스를 견디며 하루하루 각고의 수련을 쌓아갔다. 수련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인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뿌듯한 심정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련을 시작한 지 99일째가 되었다. 이제 하루만 더 견디면 성질 급한 청년은 참을성 강한 온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드디어 백일째 아침이 되어 청년이 벅찬 가슴으로 바위에 앉아 마지막 수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다. 그가 앉은 맞은편 쪽 벼랑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살포시 앉는 것이 눈에 잡혔다. 얼핏 보니 몸집이 작은 암컷새 같았다. 청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새는 날아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만 있어 신경이 쓰였다. 아니 저 새가 왜 저러지? 청년은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였다. 그 암컷새는 그렇게 벼랑을 한나절 동안 맴돌더니 결국 제 갈 길을 갔다. 였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아 이제 곧 백일이 되는구나. 청년은 두 눈을 조용히 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지저귀는 새소리가 신경쓰여 눈을 떠 가만히 보니 이번에는 수컷 한 마리가 벼랑 끝에 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따라 왜 자꾸 새들이 날아와서 시끄럽게 군담? 청년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수양에 들어갔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 이번에는 한 마리의 새가 또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하는데 아까 낮에 보았던 작은 암컷새였다. 아이 저것들이 날 꽤나 예민하게 만드는구나. 아이 정말. 그때부터 문제였다. 두 마리의 새가 그냥 날아가 버렸다면 청년은 백일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그 새들은 청년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새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지저귀니 청년은 그 소리를 이렇게 혼자 상상했다. 쨍쨍쨍 당신 집에 오지 않고 왜 여기 있어요? 쨍쨍쨍 당신이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야. 쨍쨍 흥 거짓말 말아요. 다른 암새랑 눈이 맞아서 어디선가 실컷 놀다 왔으면서 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쨍쨍 흥 그건 누가 할 소리. 당신이야말로 다른 수컷하고 눈 맞아 어디 달아난 줄 알았지. 청년은 겉으로는 눈을 감고 수양에 몰입하는 듯 했으나 머릿속은 두 마리의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상상하여 해석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매우 신기하기는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말이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백일 기도가 드디어 끝난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너무 시끄러워 산만하여 기도를 올릴 수 없었지만 그는 꾹 참고 기도에 몰입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새들의 다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제는 맞은편에서 가만히 앉아 수양 중인 청년까지 들먹이며 소리를 한층 더 높여 지저귀는 것이었다. 짝짝짝. 아이고 보내라. 뭐 내가 바람이 났다고? 나는 아까 낮부터 이 바위에 앉아 있었다고. 짝짝짝. 거짓말 마.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짝짝짝짝. 그래. 증명할 수 있지. 저기 돌부처처럼 멍청하게 앉아 있는 저 청년한테 물어보라고. 그 말에 마침내 청년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웬만하면 참으려 했지만 자신을 멍청한 청년이라고 말한 것에 더욱 격분하여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것들이 미쳤나 정말. 나보고 멍청이 돌부처라고. 청년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들고는 새들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다. 이로써 청년의 백일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 억울하다 정말. 저 새들만 아니었어도. 청년은 몹시 아쉬워하며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그 있던 날부터 다시 마음을 비우고 다른 방법으로 수양하겠노라 결심하였다. 청년은 책을 읽어 수양하겠노라 생각했는데 수많은 성년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읽으면 분명히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바깥 출입을 끊고 책을 열심히 읽은 결과 그는 돌을 닦는 방법을 알아냈다. 물살이 센 강에서 나룻배로 백명의 사람들을 강을 건너게 해주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청년이 생각한 강은 물살이 거칠어 그가 수양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배 한 척을 빌려와 사공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고 그는 사람들을 태워 노를 열심히 저어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날이 거듭될수록 그는 마음을 더 굳게 다지며 땀 흘려 노를 열심히 저었다. 드디어 노를 저은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그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준 사람이 무려 99명이었다. 이제 한 명만 더 나르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었고 백번째 사람이 배에 올랐다. 청년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노를 굳게 잡았다. 이 손님은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배에 오르자 그는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강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여인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아이 잠깐만요. 배를 좀 돌려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죠? 이제 보니 함께 온 딸아이가 배에 오르지 않았어요. 계속 저의 치마자락을 잡고 있어서 당연히 절 따라서 배에 오른 줄 알고 그만. 청년은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다시 돌렸다. 나루투에 도착하니 계집아이가 울며 서 있어 아이를 싣고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를 저어 나갔다. 그런데 배가 강 중간쯤을 넘어서자 여인이 다급하게 또 소리쳤다. 아이 잠깐만요. 이번에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깜빡하고 장에서 구입한 신발이든 보따리를 가져오지 않았군요. 내일 당장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 실어야 하는데 어서 나루투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뭐요? 그까짓 신발 하나 때문에 이쯤에서 배를 다시 돌리란 말이요? 그럼 어떡해요? 오늘 사실 그 신발 때문에 장을 나갔었는데 내일 꼭 신어야 한다니까요. 화를 낼 사람은 오히려 청년인데 그 여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피일어먹을! 나는 못 가겠으니 당신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가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버럭 소리를 치며 노를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인과 계집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더니 백발을 휘날리며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이런! 또 화를 내고 말았군! 이래가지고는 성인의 경지는커녕 보통 사람들보다도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너같은 이는 그제 불능이도다! 백발의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사라져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시리에 빠져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는 수개월을 그렇게 꼼짝 않고 방에 누워 바깥 출입조차도 일절하지 않으니 결국 화병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스스로 그 병을 다스리지 못했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치료도 하였지만 헛사였다. 그리고 씨름씨름 말타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성비가 급했던 그 청년은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자신의 성질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이라고 전하여 진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전해져 오는 설화입니다. 청년은 죽어서 두견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견새는 베트남말로 뚜후라고 하는데 수양을 닦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담에는 마음의 수양을 쌓으려면 쇠망치로 백번을 내리쳐 단련하는 쇠부치처럼 해야 하며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깊은 수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매사의 조급한 마음은 마음이 흐트러져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므로 이를 그르칠 확률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수양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현재도 우리는 이어가고 있으며 그것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뜻과 목적을 가진 수양이라면 이야기의 청년처럼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우리네 삶에는 정답이 없듯이 평소 욕심을 절제하고 건전한 생각과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세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 두 여인 이야기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 인하여 두 여인의 운명이 서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세상살이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인 삼강오륜의 부자 유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세상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각종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사례처럼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없애는 비극적인 사건들 말이죠.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빚어낸 일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